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의 김선준입니다 이번 주차 16주차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데이터 시각화와 통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상관 분석과 회기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약간 마무리하는 제언들이고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쌍 데이터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찬점도 또는 스케터 플롯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6개국에서 조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원래 이 그래프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1970년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2010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 간에 어떻게 변화량이 있었는지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2010년에 배출량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래프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바꿔서 1970년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던 국가들이 2010년에도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 질문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럼 데이터를 해석할 때 1970년에 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국가가 2010년에도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많았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면 약간 예전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체크를 했다면 지금 방금 말한 1970년과 2010년간에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얼마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몰려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그러면 1970년에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던 국가들이 여전히 2010년에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만큼 이 두 개의 연관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코렐레이션 아날레시스 또는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샘플 데이터는 데이터의 샘플 데이터, 데이터 라이브러리 안에서 리그레이션 안에 앨범 세일스라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합시다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간에 Advert, Sales, Airplay, Attract라는 변수들이 다음과 같이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전부 다 컨티뉴스 데이터이긴 한데 Attract는 순서형 데이터로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 범주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데이터 각 열을 설명을 드리면요 Advert는 광고량입니다 앨범을 발매하기 전까지 광고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썼는지가 Advert가 되겠습니다 Airplay는 Airplay라는 애플 서비스의 플레이 횟수입니다 Sales는 파운드 단위로 된, 밀리언 파운드 단위로 된 앨범의 판매량이고요 그 다음에 Attract는 이 앨범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레이팅이 되겠습니다 각각 다 전부 다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Regression 안에 Correlation이라는 분석 툴을 로딩을 하고요 Variable 변수에다가 지금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옵션 선택 상자 중에 일단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Pearson's R이라는 값입니다 이 값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Pearson's R은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값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계산해주는 값입니다 일단 자세한 계산 방법은 넘어가고 두 변수 간의 값을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두 변수 간의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한 변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R이 1.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한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변수도 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0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상점도를 보면요 두 변수 X랑 Y축 간에 있는 변수 간에 전혀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데이터가 보이죠 R이 0.3 또는 마이너스 0.3으로 가면 변수들 간에 약하게 상관관계 비슷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데이터가 여전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대략 한 0.1에서 0.3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약한 상관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7 정도의 값을 보이는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면은 이번에는 확연하게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함께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명확한 상관관계가 그래프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R값이 0.3에서 0.5 사이가 되면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R값이 0.5에서 1.0 사이 R값의 절대값이 0.5에서 1.0 사이가 되면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부호에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세일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피어슨스 R이라는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대응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표를 읽는 방법은 열의 각 변수들이 있고요 행에도 각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피어슨스 R 스코어가 계산이 될 거고요 행과 열이 같은 곳에는 당연하게도 같은 데이터니까 딱히 상관관계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고 Advert와 세일스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열을 읽거나 아니면은 이 칸을 읽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두 개가 값을 동일하게 제시하게 되므로 일단 여기 한쪽에만 데이터가 표시되게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어슨스 R 아까 소개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음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값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밑에 P 값이 같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 P 값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성에는 관계없이 얼마나 이 상관관계가 명확하느냐 이 상관관계가 우연해서 나온 값이 아니냐를 나타내는 P 값이 이 밑에 함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값이 어느 정도 시그니피컨스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경우에 피어슨스 R 스코어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세일스와 에드벌트 사이 세일스와 에어플레이 사이 세일스와 어트랙트 사이에서 아주 강한 P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와 어트랙트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강한 P 값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모두 세일스와 어드벌트, 에어플레이, 어트랙트 값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건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와 어트랙트 사이에서도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산점도를 그려서 관찰을 해보면요 세일스와 어드벌트, 에어플레이, 어트랙트 간에는 전부 다 강한 상관관계들이 있었죠 이거는 어드벌트와 에어플레이는 지금 보면 강한 상관관계 그 다음에 어트랙트와 세일스 사이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보였었죠 강, 강, 중 정도의 상관관계가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 변수가 아니라 순서형 변수인데 보통 이런 상관 분석은 연속 변수들끼리의 관계에 사용을 하지만 하나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순서형 변수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다 강한 상관관계가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때의 피어센스 R 값은 지금 이 각 대각선 지점에 대응하는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에어플레이와 어트랙트 사이에서도 지금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이 되었었고 이거를 그래프에서 봐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명확하지는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상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어센의 R 값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두 개의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두 변수 간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관 분석에서 R 값이 나타내는 것은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 없다 그리고 관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다 이 값이 어떻게 예측에 사용될 수 있을지는 상관 분석이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 분석과 연관해서 실제로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회기 분석이라는 기법이 등장합니다 회기 분석은 아까 본 것처럼 연속형 변수 두 개 쌍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다만 상관 분석이 관계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 관계성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있다 정도만 분석을 했다면은 회기 분석은 목적이 모형을 통해서 수학적인 어떤 모형을 통해서 오차가 존재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기 분석을 사용할 때는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회기 분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회기 분석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회기 모형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모형 간의 잔차 residual error가 최소화되는 모형의 모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엑셀에서 추세선 넣던 거 기억하시나요? 브라질의 CO2 배출량, 연도에 따른 CO2 배출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 추세선을 넣었었죠 이게 일종의 회기 분석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선형 모형을 설정을 해서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와 이 선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수학적 수식이 있을 텐데 그 식 간에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모수를 찾아서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 준 것이죠 그 모형이 만약에 로그 모형이 되면 로그 그래프에 가까운 그러한 모형으로 설명이 되겠고 다항식은 1차 다항식은 선형과 동일하고 2차, 3차, 4차 다항식까지 증가를 시켜서 다항식 모형으로 이러한 회기 분석을 수행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동 평균은 조금 회기 분석과는 다른 물건이니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러면 일단 모형은 뭘까요? 우리가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형은 어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설명 변수를 통해서 관찰한 값을 설명할 수 있다 또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또는 가정하는 그런 수학식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수학적 모형 중에 하나는 뉴턴의 법칙이 있겠습니다 F는 MA, 모두 기억하시나요? 질량, 가속도, 힘 간의 다음과 같은 관계성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수학식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식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 값을 관찰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가해진 힘과 실제로 관찰된 가속도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간의 관계를 잘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수학적 모형이 나온 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모형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을 해서 이 물체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값은 가속도입니다 물체가 이 사진을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0초에는 여기, 1초에는 여기, 2초에는 여기, 3초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 가속도를 집어넣고 물체의 무게를 미리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는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관찰하는 값을 설명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설명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값 반응되는 값을 종속 변수라고 정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간단한 선형 모델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 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은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그래프를 x, y 축에 x, y 평면에 표시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선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게 되겠죠 이때 a는 이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슬로프라는 값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y 축과 겹치는 값을 인터셉트, 우리 절편이라고 했었죠? y 절편 인터셉트라고 하는 값은 이제 y 절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프랑 인터셉트라는 모형의 모수를 가지고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모델이 지금 보는 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제일 이 선형 관계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그래프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은 그런 그래프일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어떤 특정 선 안에 이렇게 예쁘게 잘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는 이 선형 모델로 아주 잘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각도가 a, 각도가 완전히 a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각도를 통해서 a 값이라는 모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 y축과 겹쳐지는 값 중에서 b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상당히 명확해 보여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명확해 보이는데 점점 데이터가 이렇게 더 많이 퍼져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이 이 선도 지금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어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어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도 데이터가 되면은 이렇게 그어도 아무렇게나 그어도 데이터랑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 모델에서는 이 모형을 가정을 하고 이 모델의 a와 b 값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오차가 이렇게 데이터의 분산이 적은 경우에는 이 a, b 값의 변동성이 아주 적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많이 퍼져 있으면은 a와 b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이 모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a와 b 모수를 찾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오차와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오차, 잔차를 사실 되게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집단을 가정하고 실제 모집단과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간의 차이를 말할 때는 오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한 집단이 표본 집단일 때 표본 집단과 수집한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집단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차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잔차 값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잔차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형 모델에서의 최선의 a, b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잔차가 최소화되는 값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직선이 y는 a 플러스 bx라는 선이라고 했을 때 이 선과 실제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게 되고 지금 데이터가 양쪽에 오차가 있고 음쪽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그러니까 디퍼런스 차이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얘들을 전부 다 더해준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a와 b 값을 찾는 수학적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회기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기분석을 통하고 나면은 우리가 미리 설정한 어떤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하되 그 모형의 모수들 예를 들어 여기는 a와 b가 이 데이터들과 모형에서 설명하는 어떤 이상적인 라인 간의 잔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수를 찾아서 보여주는 과정이 회기분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회기분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형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설명하는 지표로 r² 값, r 제곱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이 fit의 variance는 이렇게 어떤 모형의 모수 추정을 해가지고 그때의 이 모형과 실제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한 분산값이 variance fit이고요 variance mea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variance fit은 어떤 모형과 데이터 간의 차이 그다음에 variance mean 이거는 데이터들의 그냥 평균 값을 이렇게 일직선 모형으로 놓고 이 평균과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이 variance mean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이 r² 값인데요 r² 값이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r² 값이 1.0이다 라는 의미는 이 값이 이 값과 서로 같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variance fit이 0이었다 즉 우리가 추정한 fit 안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다 들어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자료를 100% 설명하는 경우 r² 값이 1.0이 나오게 되겠고요 반면 r² 값이 0.0이다 variance mean이나 variance fit이나 차이가 없었다 그냥 평균 값으로 추정한 모형이나 우리가 어떤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 값이나 전혀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하면은 이 모형은 자료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r² 값은 0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² 값이 1인 모형을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선 안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는 그런 모형을 볼 수 있겠고 r² 값이 0인 경우에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²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회계 분석을 통한 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를 미루어 짐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nds